워크플로이에 신규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안드로이드 알파 버전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알파 버전을 신청하려고 하면 모바일 앱에서 상위에 테스트 신청을 하면 되구요. 아이폰의 경우는 지난 3월 19일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주요 바뀐 기능들은 크게 디자인 전체적으로 전용 앱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구요. 특이하게 모바일 가상 키보드가 지원합니다. 가상 키보드가 지원이 되면 일부 단축키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목록 완료라든가 노트를 추가한다거나 탭이나 시프트 탭이나 그런 기능들이 가능하구요. 컴퓨터에서만 사용하던 기능들이 있죠. 그런 기능들이 가능합니다. 뭐 그 다음에 완료 기능 같은 경우는 기존 ios에서 많이 쓰던 기능들이죠. 좌측에서 우측으로 밀어내면 이렇게 완료가 되는, 다시 밀어내면 해제가 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가볍게 완료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줄겨찾기 기능들. 상위쪽에 보면 별표 있죠. 우측 상단에 보면 별표가 있구요. 좌측 하단에 보면 별표가 있죠. 그런 별표 기능을 통해서 기존의 목록들을 다시 볼 수도 있고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함께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 또 해제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구요. 상위 메뉴와 하위 메뉴들이 생겼는데 상위에 이렇게 홈 가듯이 이렇게 홈을 다시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 있고 하단에 마찬가지도 하단에 홈, 별표, 검색, 뭐 이렇게 점점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하단에도 메뉴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단 상단에 보면, 하단에 보면 그 점점점 기능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 컴퓨터에서 갖고 있던 뭐 세팅 기능들, 언두, 리두 기능들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하단 오른쪽에 보면 플러스가 존재하죠. 그 플러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맨 위에 이렇게 상단에 목록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뭐 알파 버전에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어떤 기능들이 어 전체는 아니구요. 일부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은 크게 이제 이 두 가지 정도 뭐 한 두 가지나 몇 가지 정도 같은데 공유 기능이나 복제 기능들 뭐 그런 기능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모바일에서는 이제 멀티 선택들 목록들 멀티 선택들이 되지 않는데 이런거는 이제 가상 키보드 가상 키보드에서는 멀티 선택, 멀티 목록을 선택해서 이동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는 제가 멀티 선택을 해서 어 이동하거나 그럼 가상 키보드를 통해서 멀티 선택을 했을 때는 선택이 됐어요. 아직 이동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되질 않고 있어서 이거는 아직 버그인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변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어 워크플로이 안드로이드 알파 버전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 소식을 좀 전달 하겠구요. 아직 알파 버전이라 어느 정도 약간의 버그는 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런 버그들을 어 예 뭐 세세하게 뭐 아직 저도 알지 못해서 어 알려드리진 못하겠지만 이런 어 알파 업데이트 소식 어 간단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어 워크플로이는 지금 페이스북에 있는 페이스북에서 그룹 워크플로이 그룹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함께 어 뭐 사용하는 이야기들을 그 풀어갔으면 좋겠구요. 페이스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수장입니다. 현재는 가상 키보드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가상 키보드로 키보드로 연결해서 작업한 상태구요. 어 이거는 똑같이 단축키를 먹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작업들이 가능하죠. 단축키 가능하게 되고 어 만약에 두 가지를 이렇게 선택을 같이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 뭐 아직 이동하는 거라든가 이걸 이동하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 들키가 좀 버그가 좀 있나 본데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면 될 것 같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닫거나 열거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사실 이제 워크플로에서 가상 키보드가 어느 정도만 지원이 된다면 손쉽게 편집하고 편집하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터치와 키보드 두 개가 다 지원이 되니까 아마 모바일 또는 모바일 특히 이제 태블릿 환경에서는 편하게 작업하지 않을까 쉽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가상 키보드 시연 작업을 감사합니다.